내가 뭘 말하는 걸 말하냐고 내가! 아이고 자식 아프다 참 아프다 칠수야 서로 간에 이해를 하고 대화를 보고 자기야 어머니 너무 애쓰지 마세요 아니 나쁜 생각 그런 거 아니겠죠 그쵸? 비상사태에 의한 한시적 휴전이야 상관 말라고 언젠 니들이 내 생각 눈꽃만 치러도 했어 너 어머니야? 지금 일방적으로 너 혼자 밀어붙이고 있는 거야 넌 계속 날 원망하고 있었구나